안녕하세요 야찬 대신하고 대석 씨 근데 이렇게 이제 피차하게 달리니까 저렇게 산 있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 좋잖아요 형 가만히 있으면 힐링이 되는데 형 때문에 힐링이 안 돼요 그냥 산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데 형이 자꾸 질문하니까 힐링이 안 돼 혹시 그동안 부인한테 못했던 이야기 있으면 다 해요 나는 수정생이랑 진병하고서 다 해 나는 얘기를 그래요 어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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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뭐 뭐가 있어? 뭐?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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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는데 뭘 그렇게 보세요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아 무서워. 아 지영아 나 무서워. 장울이 형 죽여요. 더 머리가 걸려요. 죽여요 형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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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랑. 집에서 우력을 풀 수가 없어. 아아. 아아. 왜이래. 아휴. 아 터널이 왜 이렇게 잡는거에요 이거. 아휴 다 됐는데. 다 되게 뭔가. 아이 자 터널로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. 여기를 이렇게 터널이 나오면서 성경구 씨가 저거 있잖아요. 박하사탕이요. 나 다시 돌아갈래! 나 다시 돌아갈래! 나 다시 돌아갈래! 나 다시 돌아갈래! 봤어? 봤어? 그걸 알아야 돼. 나는 부탁한 적이 없어. 임표 형이 한거야. 임표 형이 이런 사람이야. 한 번 보여줘요. 가셔야 돼요 그러면. 하나 둘 셋! 나 다시 돌아갈래! 야 넷 cover! Kleene옥 grupo Queene옥! 하나 저거 안녕!! 하나 그난 ride! 하나 그말친구에! seventeen! 하나 그말친구에! 하나 그말친구에! 하나 그말친구에! 아하 씨 만났으면. 아하 씨 만났으면. 나도 디베터야. 아 터벌을 또 안 나오나. 아 저기 또 터벌. 어디. 아 잠시 있어. 아 잠시만. 아 잠시만. 아 잠시만. 아 이번에 터널이 한 1kg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. 미쳤어 다계리. 야 나 은둔이 기대한다 터널 하니까. 터널이다. 아 쉬워. 저 안 보여. 아 저 진짜 안 보여. 야 불을 왜 켜. 아 이거 딱 불빛들아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야 클럽이야 클럽. 뭐야 이거. 게시. 어. 뭘. 막의. 민 debt는. 어.